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2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이죠. 어제 제가 1995년도에 만든 모임이 있는데요. 여의도 직장인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이텔의 증권사랑이라고 그 증권사랑이라는 모임에서 전국적인 모임이 동아리라 하기도 좀 그렇죠. 그 증권사랑에서 대학생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여의도 직장인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여의도 직장인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6명 정도 모였었는데 두 분이 이제 담배 피러 나가길래 남아있는 한 후배보고 너는 담배 안 피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담배 끊은 게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피지 않았습니다. 한 14년 피다가 2006년도에 담배를 끊었다는데 그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을 샀다가 3일 하은가를 맞아가지고 거의 뭐 깡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깡통이 됐을 때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 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참 현명한 게 그렇게 깡통을 차면서 본인이 이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번 깡통을 맞은 이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한테 어떤 유리한 혜택을 줄까 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뭐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게 하면 막 괴로워가지고 오히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내 몸을 이제 학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학대를 하면서 뭔가 거기서 약간은 그 스트레스를 내 몸을 학대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보면 이제 제 건강이나 제 정신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늘 선택을 하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담배를 끊어버리고 지금도 저희 회사 바로 뒤에 여의도에 상정사 아주 좀 좋은 회사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모두가 다 비슷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나한테 유리하게끔 어떻게 이제 컨벌트 컨벌트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전환시키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그 얘기 내일 워밤심박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 또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위기 그런 행운 불운 이런 거를 갖다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제 뭐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자사주 취득 뉴스가 나와서 제가 에코프로를 쭉 보다가 갑자기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랑 제가 여의도에 저희 업계에 고수들의 모임을 또 한 번 만들었었어요. 제가 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임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요. 2008년 그때 제가 이제 제1저축은행으로 고유하러 갔을 때 그때도 뭐 9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008년 리만사태 터졌을 때 그때 와 이렇게 일승일대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구나 해서 그때 이제 제1저축에 고유운용하러 갔었습니다. 한화 투신을 그만두고 가서 이제 이 업계에서 제가 고유운용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배우려고 고유운용을 잘하는 분들만 이렇게 제가 뽑아서 고수들의 주식 고수 모임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그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팔 때 올라가는 업계에서 파는 분이 있고 내려가는 업계에서 파는 그 두 고수 형님이 계셨다 했잖아요. 그 두 분 다 그 모임이 계셨는데 올라가는 업계에서 아 나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하고 파는 분이신데 그 분이 2016년도에 사모였던 주식이 에코프로였어요. 그때 에코프로 그분 단가가 만천원, 만원에서 만천원 사다가 2016년 6월에 브렉시트 있기 전에 보니까 만천사백원 하던 게 그 해 11월인가 12월에 됐을 때 제가 차트를 보니까요 5천원까지 빠지거든요. 5천6백원 그때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사면서 결국은 이제 단가를 한 만원 정도 맞춰놨는데 만원 맞춰도 5천6백원 이니까 한 40%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형님이 회사가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공장 앞에 가가지고 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 체크하는 그 형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보면 2017년도에 9월달에 2만6천원까지 올라가네요. 5천6백원까지 빠졌던 게 2만6천원까지 가고 지금 12만원입니다. 지금 12만원인데 그 형님은 어떻게 주가가 빠졌을 때 본인이 계속 사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그때 뭐 별 얘기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면서 와 이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주가 빠진다면서 확 한 번 빠졌고요. 11월달에.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금리를 두 번째도 올리죠. 15년 12월달에 처음 올렸었다가 16년 12월달에 금리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티더니 그 다음에 2만원 넘어갈 때 딱 나는 100% 먹었으니까 판다고 팔고 나갔었는데 그 어려웠던 2016년 하반기를 견딜 때 계속 이제 뭐 자전거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얘기하고 대화방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외면을 하면서 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 마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관리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이 위기를 나한테 좋은 것으로 컨벌트하는 그런 대응 방법까지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28% 갔다가 최근에는 좀 낮아져서 2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제1등 국가고요. 2등이 이제 미국이 많이 올라왔죠. 다시 16% 정도까지 올라오고 했었는데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하는 거 보면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외면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는 게 나중에 어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나왔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우 반열에 오르는 시진핑 인민 영수 칭호까지 받는다. 저번에 이제 마우츠 등이 위대한 영수라는 호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인민의 영수 이런 표현을 이제 집어넣을 거다 뭐 이런 게 있었었죠. 그렇죠. 여기 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추석 3년임을 앞둔 공상당의 주요 일정 일정이 이제 10월 9일부터 7종 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차 당대회의 일정 및 안건놀이 가 있었고 20차 이제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 3년임 공식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요. 당중앙위원회의 위원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회의 폐막식 다음 날에 20기 1중 전회가 있고요. 시주석 당 총서기로 재선출을 하게 되고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을 선출을 하게 되네요. 훗날 중국 공산당 사 역사가 공산당 권력 구조의 변국점으로 기록할 대형 정치 이벤트가 곧 시작된다.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치열 제20차 공산당 전등대회가 16일 이제 개막되고요. 시주석은 이전 지도자들의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리게 됩니다. 3년임에 나서는 중국 지도자는 중국을 건립한 마오첫동 이후 시주석이 처음이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덩소평이 이렇게 어초뚱처럼 26년 27년을 집권했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어초뚱의 마음 마음은 국가를 위한 거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문화대혁명 돼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삶이 정말 최악이었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덩샤오팅이 우리는 10년마다 지도자를 바꾸자 그렇게 이제 했던 걸 이어가다가 장점인 후진타옹 시진핑에서 이게 이제 깨지게 됩니다. 지금 마우치 마우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마련해 왔다.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명분으로 명분은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인물에 섞여 되어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적을 또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잘 살게 되는 게 좋은데 이제 남은 절차는 황제대관식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 공선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3기 시대가 되는데 이에 대해 문일현 중국 정폭대 교수는 덩샤오피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던 기존 중국 정치 제도들의 수명이 끝난다는 것은 중국 정치 시스템의 혁명과 같은 변화라면서 이번 당대회는 새로운 중국 지도 체제가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CTV는 15일까지 시 주석의 지난 10년 집권기의 성취를 부각하는 16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면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방시찰 중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환영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민영수를 인민은 사랑한다. 인민영수 인민에 라는 자막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영수 호칭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서 영수라는 호칭을 받은 지도자는 마우츠 동뿐이다. 영수는 단순히 국가주석이나 총석이와 같은 직책과 달리 공산당을 이끌 사상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3연임을 넘어서 종신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시 권자에서 내려오기에는 시 주석이 적을 너무 만들었다. 많이 만들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못 내려오죠. 무서워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시 주석은 푸틴처럼 사실상 종신집권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워싱턴포스트도 시 주석의 목표는 중국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순간까지 통체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앞에 놓인 과제도 많지 않은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 실적이 꼽힌다고 합니다. 무관용 제로코로나 정책도 중국 민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고요. 도시봉쇄 등 2년 넘게 지속되는 무차별 통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 까지 나온다. 요 얘기가 제가 계속 작년부터 했던 얘기였죠. 하지만 당대회 이후에도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의 3년인과 함께 중국공선당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에 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리커창 총리가 67세네요. 67세.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왕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요. 똑같은 67세네요. 과거 부총리 시절에 일대일로 사업과 빈곤대책 빈곤대책 마련을 총괄하면서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후추나 부총리 59세인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중앙통신사는 시 주석 입장에서는 5년 후 퇴임하는 왕량이 젊은 후추나에 비해 후계 문제에서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네요.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2013년 3월 총리에 오른 리크청은 총리 임기는 최대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내년 3월 물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리 총리가 총리직에서는 물러나더라도 전인된 상무위원장으로 이동해서 상무위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리펑 전 총리가 총리를 지낸 뒤 전인된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주석이 중국 최고의 경제통인 리 총리가 여전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시주석 측근그룹이 상무위원에 얼마나 새롭게 진출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신들은 당쇄 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황쿠민 중앙선전부부장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 리창 상하이 당서기 등을 지금 후보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위원회 그동안 공산당 인사에서 분물률처럼 지켜왔던 738하 해가지고 최고지도 부위에서는 7 67세는 남고 8 68세는 퇴임한다는 내부규칙 원칙은 이번 인사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방위 지변척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손일선 특파원이 기사였고요. 시진핑의 분배정책 공동부유 밀어붙일 때 변수는 침체된 경제다라고 바로 밑에 또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이게 아마 분기 성장률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1분기에 마이너스 6.8 갔다가 20년 말에는 18.3 갔다가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상해봉쇄시키면서 0.4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분기가 3.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집권 3기는 과거 10년간 시주석이 강조해 온 대뇌의 정책이 보다 선명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시주석이 집단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서 정책을 내놨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권력 독점을 완성한 만큼 시진핑의 주요 사상들과 관련된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고요. 가장 주목되는 정책 중 하나가 공동부유 라고 합니다.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서 다함께 잘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부유는 시주석의 핵심 경제 사상인데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덩샤오팕이 주장한 선부론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덩샤오팕은 일단 부자부터 먼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누자 그런 차원에서 덩샤오팕은 선부론 얘기했었고요. 과거 마오쩌뚱은 공부론 해가지고 함께 잘살자 를 얘기했었는데 시진핑은 계속 공동부유 결국은 이제 마오 마오가 얘기했던 공부론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부유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동부유가 불난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주저앉으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3기에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의 명분 중 하나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등 중국의 굴기를 잠재우려는 미국의 견제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과거 집권 10년 중국봉을 강조해온 시 주석이 양보와 타협보다는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대만 카드가 미중 양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이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서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두 강대국이 충돌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잠기 집권에 나선 시 주석은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최대 과업으로 대만 통일을 꼽고 있고요. 홍콩 마카오에 이어서 마지막 미수복 영토인 대만을 통일함으로써 확실하게 마오천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 지도회차에 반렬해 오르겠다는 속세입니다. 중국은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윌리엄 미국 CIA 국장은 지난 3일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무시무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김정은 하고 트럼프가 언제 어러렁 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17년 9월 달 그때 한 1년 지났을 시점에 김정은 하고 트럼프 엄청 전쟁 날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저희 아버지 께서도 애들이라도 가까운 중국에 저희 형님 중국에 계시니까 중국에 보내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최근에 저한테 어제도 저희 모임 할 때 얘기 나오는 것들이 러시아가 행복이 쓰냐 아니면 중국이 대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그래서 2017년 9월 달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괌 지역에 잘못 떨어져서 우리가 추석 기간에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었는데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탄핵안을 올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올렸던 것 같기도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정은하고 엄청나게 전쟁할 것처럼 얘기했고 2018년 19년 들어가서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또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막 포옹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를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리크창 부터 해가지고 그전에 이제 후진타오 상회방 이라든지 시진핑 태자당 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자당 태자당 공청당 하여튼 공청당 태자당 상회방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십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적 이라고 해서 다 축출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쿠테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부결속이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게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도 얘기하고 미국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3년이 장기 집권 에 대한 오히려 분위기를 정당화시키고 방금 여기 나왔었죠 전쟁 중에는 장수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쟁 추가적인 중국에서의 전쟁 위기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이라고요 돈에 대해서 돈 맛을 받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나라보다도 명분을 되게 중요시 하는 것 같지만 뭐를 선택할 거냐 에 있어서 경제적인 걸 선택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기사일 하는데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중국의 부동산 불씨 살리기 21조원 풀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확대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코로나 후 첫 장기 대출 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지난달에 1,082억 위안 약 21조 6,300억 의 담보보안대출 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을 했고요 대규모 PSL을 유동성 공급에 활용한 것은 코로나 발발 이후 처음 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개발은행에 이렇게 1,082억 위안의 신규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대출로 인민은행이 보유한 미상원 PSL 잔액은 2조 6,500억 위안 약 52조 8,500억 억원 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PSL은 2014년 4월 인민은행이 만든 대출 프로그램으로서 인민은행의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2014년 판자촌 개보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삼정강 중국 개발 은행에 1조 위안 약 200조 를 투입한 바가 있고요 당시 해당 대출이 중국 내 중소도시의 부동산 거품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PSL을 새로 일으킨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요 이번 PSL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지샤오자 홍콩 크레딧 아그리콜 이코노미스트는 이 자금은 향후 수개월간 기반시설 건설과 제조업 전소득 가구 지원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 완공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두 달간 정책은행을 통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특별기금을 이미 시장에 투입을 했고요 6월에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개정책은행에 8천억 위안 약 159조 5천억 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혀서 7월과 8월에 각각 3천억 위안 약 59조 8천억 씩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때 국내 총선상 GDP의 30%에 육박하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작년부터 침체 일로에 있고요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 뉴욕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작년에 가파력이 올라왔던가 반대네요 규제당국이 지난해 부동산 개발 업체에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감독을 강화 하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를 황급해 주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네요 하지만 한 번까지 부동산 시장 열기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 9월 신규 주택 판매 액은 작년 동기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왕정 차장이 매일마다 중국 시장 동작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중국의 차이나 크레딧 인펄스라고 하이투자 정권의 반도체 송명성 연구원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과 차이나 크레딧 인펄스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걸 보면 확실하게 작년 8, 9월 부터는 차이나 크레딧 인펄스 차트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차이나 크레딧 인펄스 차트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 도구된 중국 코로나 봉쇄 5년도 유지할 수도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시진핑 장기 집권 중국은 어디로 라는 강현우 특파원님의 시리즈인데요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3년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래도 좀 이제 방역도 풀고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고 했잖아요 11월 8일인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현우 특파원님은 상시화된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이번에 시주석의 채측근 중 하나로 꼽힌 차이치 베이징시 당석이가 6월 베이징 당대표대회에서 향후 5년에 중점사업을 보고하면서 상시화된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5년 동안 계속 방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미국 수출 규제에 TSMC가 워러러러 무너졌다 세계반도체 시장 시총 344조가 6일 이후로 증발이 됐는데 보니까 월거월부에 우리 앤듀 이종화 기자 기사이네요 보니까 11일 대만 증시에서 TSMC가 무려 8.33% 지금 급락을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쭉 찾아봤더니 주가가 600 대만 달러가 넘었던 TSMC가 400달러 와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TSMC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명품 기업들이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금리 공포 때문에 큰 폭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안으로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폭락을 많이 했죠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수요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여기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 쪼그라드는 PC 시장 전망 역시 하락을 부채질화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커지는 것과 달리 파운더리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애플은 주요 PC 업체 중 매출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만큼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고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었으면 이제 42% 빠졌고요 당장 반도체주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국 반도체 산업 추가 규제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18나노 이하 수출 생산 장비 수출 금지한 거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앞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반도체 칩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마트리얼즈와 KLA의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또 시행을 한 바가 있죠 PC 수요 감소에 따르는 실적 악화 우려도 반도체주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AMD의 잠정 실적의 직격단이 돼서 그죠 효과가 큰 폭으로 빠졌었죠 PC 중앙처리 장치 CPU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관련 매출을 직접 분기 대비 54% 급감한 10억 달러로 AMD가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밀려섰습니다 AMD 잠정 실적에서 커진 우려대로 지난 3분기 PC 수요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해 3분기 PC 출야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5%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께 PC 출야량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라는 게 같은 설명이라고 합니다 펜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 주가도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TSMC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만 자추엔 지수도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맥없이 무너졌다 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부 발표 이후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전세계 반도체 세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 달러 약 344조가 날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대중국 규제가 TSMC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이 공급과 수요 밸런스가 중요한 메모리 산업에 큰 수혜가 라고 판단을 했다 라고 합니다 요기사 말고도 금리가 찔때는 에너지금융 헬스케어주에 기회가 된다 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향후 3년간 가치주가 뜬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기사는 첨부해놓은 비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